한 주간에 있었던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는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오늘은 연수구 소식 들어볼 차례인데요. 이재현 주무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지난주 있었던 소식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소식이 있었나요? 네. 연수구는 지난 20일 원도심 경관 개선을 위한 비류마을 절개지 옹벽 벽화그리기 행사를 열고 주민들이 함께 벽화그리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벽화그리기는 연수 1동 주민참여 예산 선정 사업으로 구비 3천만 원을 들여 주민민원 해소와 상막한 기존 옹벽 이미지 개선을 통한 마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참여 속에 진행된 이날 벽화그리기에서 비류마을협의회, 주민자치회, 지역주민들과 함께 직접 벽화그리기 행사에 참여하고 마을 일대를 둘러봤습니다. 주민들이 예산 작업부터 시작하여 벽화그리기 작업까지 직접 참여해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었고,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원도심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혹시 다른 동네도 벽화그리기 사업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벽화그리기뿐만 아니라 마을 예산이 필요한 다른 사업도 주민참여 예산에 신청하시면 적적성 여부 검토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벽화그리기를 통해서 마을의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유대관계도 돈독해졌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지난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 예방접종자들에 대한 일상회복지원 방안 발표에 따라 그동안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백신 예방접종률이 가장 높은 연수구가 선제적으로 경로당을 개방하였습니다. 네. 연수구 내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코로나 백신 예약접종률이 98%로 인천 최고를 이어가면서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27일부터 연수구 154개 경로당을 모두 개방합니다. 이번 경로당 개방은 지난해 11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과 위험도 분석 결과 노인 여가복지시설 잠정휴관 결정 이후 6개월만으로 올 들어 인천지역 기초단체 중에는 처음입니다. 다만 경로당 내 취식 등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프로그램 운영도 방역수칙 속에서 심리치유, 우울증 해소 등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재개할 계획입니다. 지역 어르신들의 활동 제한이 장기화되면서 피로도와 우울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 경로당 개방이 지역 어르신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합니다. 네. 이번 경로당 개방으로 어르신들이 다시 웃으면서 경로당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주 공지사항과 일정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나요? 네. 연수구에서는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방문 평생학습 프로그램인 우리 동네 배달학습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6월 1일부터 6월 18일까지 모집하는 우리 동네 배달학습은 연수구 관내 우수한 강사를 활용해 주민이 원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언제 어디서나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수구에 거주하는 7명 이상 주민들이 평상시 수강하고 싶었던 강좌를 직접 구성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우리 동네 배달학습은 방문학습이 가능한 모든 평생학습 분야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학습자가 연수구 관내에서 직접 학습 장소를 섭외해 7월부터 11월 중 학습자가 원하는 일정을 선택해 강좌당 최대 10회 20시간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학습자 대표가 연수구 평생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지역 소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